김효석입니다. 이번주에 소개할 책은요. 마술처럼 설득하라. 이영우님이 지은 책입니다. 절대 실패하지 않는 예언의 마술의 비밀. 내 뜻대로 상대방을 움직이는 마술심리학이라는 책입니다. 설득을 마술처럼 하는데 이 책은 미리 말씀드리면 설득에 관계된 굉장히 많은 책을 참고했구요. 본인의 마술과 접목시켜서 드라마틱하게 재미나게 설명을 해서 일반인들 보기에 참 재밌게 썼어요. 처음에는 마술기법을 좀 알려두는 책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거는 많이 있잖아요. 유튜브를 보시든 다른 책을 보시면 되고 이거는 마술과 설득 그 다음에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을 다 종합한 엔터테인먼트 같은 마술 설득책입니다. 이영우님은 개인적으로 제가 좀 알아요. 제가 저를 멘토라고 하십니다. 너무 고맙게도. 국가대표 마술, 국가대표 출신이구요. 2009년에 4합회 부산국제 매직페스티벌에서 우승을 했고 일본 UGM 2관왕, 2009년 이탈리아 매직컨벤션 2관왕 대단한 경력을 갖고 있는 커리어를 갖고 있는 분이에요. 개인적으로 좀 소개를 전해드리면 이 책에 없는 내용이에요. 이용우 마술사가 들으면 뭐라고 할 수 있는데 저를 멘토라고 하니까 뭐 얘기해도 되겠죠? 난독증이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난독증 때문에 학교 공부를 거의 할 수가 없어요. 책을 읽을 수가 없으니까 본인이 난독증인 줄 몰랐던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이, 아버님이 이제 동양화를 좋아하셨어요. 동양화, 근데 아들이 마술 그러면 카드를 갖고 하잖아요. 딱 기본적으로 포카 카드를 가지고 얼마나 억장이 무너졌겠어요. 어머님이 남편도 도박으로 그렇게 힘들어 했는데 아들마저도 카드를 손을 잡으니까 근데 다른 거죠. 이용우 마술사는 꿈을 가진 거예요. 내가 난독증 때문에 지금 공부가 제대로 안 되고 그러니까 꿈을 찾기 위해서 열심히 마술을 배웠는데요. 놀라운 일은요. 난독증을 극복을 하고 30대 초반에 박사가 됩니다. 그리고 대학 교수도 되고요. 제 기후로는 30대 초반 맞을 거예요. 뭐 그래봐야 30대 중반이겠지만 그리고서 마술 국가대표 선수까지 되고 많은 분들에게 마술을 전파하고 있어요. 2년은 제가 구미에 학원 원장들 대상으로 강의를 갔을 때 이제 이용우 마술사가 제 강의를 보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제 강의를 보고 그냥 좋았구나라고 끝나는데 이렇게 연락을 해서 서울까지 와요. 서울까지 와서 제가 운영하는 학원에 등록을 하고 강사 과정, 스피치 과정을 마칩니다. 굉장히 인상 깊어요. 너무너무 열심히 하고요. 그때부터 이제 마술과 설득은 같은 것 같다. 그리고 저도 많이 배웠어요. 이용우 마술사한테 여러 가지 마술 특히나 마술사가 등장할 때 있잖아요. 조금 생생히 기억납니다. PT할 때 이용우 마술사가 또 강의할 때 했던 내용인데 왼발을 먼저 무대에 올릴까 오른발을 먼저 올릴까 또 생각을 한대요. 아주 디테일한 부분까지 완벽하게 리허설을 하고 그리고 공연을 한답니다. 얼마나 많은 연습을 하겠어요. 그런 걸 보고 저도 굉장히 자극을 받았습니다. 나는 과연 강의를 할 때 얼마나 준비를 하는가 정말 꼼꼼하고요. 성실한 친구입니다. 그래서 책을 냈대길래 아 이 책 장난 아니겠구나 했는데 역시나 장난 아닙니다. 책의 내용이 마술사의 예언으로 이렇게 시작을 해요. 반갑습니다. 당신은 많은 책들 사이에서 우연히 이 책을 읽게 됐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당신이 이 글을 읽게 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오래전부터 오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당신을 위해 절대 실패하지 않은 예언 절대 실패하지 않는 설득의 비밀을 공개합니다. 이 책을 모두 읽고 나면 당신도 마술사처럼 상대의 생각과 행동을 지배할 수 있게 될 겁니다. 또한 당신의 앞날에 아름다운 마법 같은 일들이 가득할 겁니다. 이야 들어가는 말부터 심상치 않아요. 또 있습니다. 6페이지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마술사가 신사승류 여러분 이 나무상자에 자물쇠가 잠겨있는 나무상자가 있습니다. 저는 상자 앞에 일어날 일을 예언하고 미리 뭔가를 적어놨습니다. 무작위로 질문을 하나 받겠습니다. 자 앞에 계신 여성분 지금 당장 여행 가고 싶은 나라가 있나요? 그랬더니 여자가 얘기합니다. 한참 전에 생각하더니 정말 엉뚱한 도시를 얘기하죠. 나라를 얘기하죠. 시리아요 이랍니다. 그랬더니 공연장은 웃음바다가 됩니다. 시리아 잠시 후에 마술사는요 관객을 향해서 미소를 띄며 상자 쪽으로 걸어갑니다. 긴장하면 음악이 흐르고요. 관객들은 모두 숨을 죽인 채 마술사를 주시합니다. 마술사는 자물쇠를 풀고 나무상자를 엽니다. 상자 안에는 유리병 하나가 있고요. 투명한 유리병 속에서 마술사가 미리 넣어둔 종이 한 장이 나옵니다. 자 보입니다. 그 종이를 꺼내서 관객에게 보여주죠. 뭐라고 써있을까요? 네 시리아라고 써있는 거예요. 관객들은 뭐 놀래죠. 정말 마술사는 미래를 예언한 걸까요? 어떻게 마술사는 이것이 가능할 거예요? 어떻게 마술사의 예언은 항상 일치하는 걸까요? 과연 관객의 대답이 온전히 그들 스스로 선택하고 생각해낸 것일까요? 자 이 책은요 마술의 해답을 주는 건 아니고요. 마술사가 어떻게 관객을 자신이 원하는 쪽으로 유도하는가 조종하는가 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갖고 싶은 거 아닌가요? 상대방을 내가 원하는 쪽으로 내 직원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내 아내를 내 남편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특히 내 아이를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내가 시키는 대로 자연스럽게 강요가 아닌 스스로 할 수 있게 착각이 될 수 있는 방법 그 방법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걸 제일 잘 아는 사람이 마술사잖아요. 그 기법들이 이 책에 들어있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저도 굉장히 많은 책을 보고 맞아 맞아 하는데 물론 제가 아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 책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어? 그래? 이런 부분도 있어? 그렇구나 라는 감탄을 많이 했거든요. 제가 이 책을 다 소개할 수는 없고요. 그 중에서 몇 가지만 제가 감탄했던 부분만 소개를 할 테니까 여러분은 책을 사서 보시면 되겠죠? 아 이거 진짜 보셔야 돼요. 설득의 관계가 있고 영업을 하거나 마케팅을 하거나 또는 소통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은 마술을 배우려고 이 책을 사지 마시고요. 아 이렇게 설득하는구나 이렇게 상대를 좀 나쁜 말로 조종할 수 있구나 라고 느낄 수 있게 해주는 책이에요. 마술처럼 설득하라 이용우님 책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1장 사람은 무엇으로 움직이나 라는 부분 자 그림이 하나 나와요. 그림이 나옵니다. 자 이 그림 뭘까요? 이 사진 속의 동물은 뭘까요? 라고 놓아봅니다. 책에 있는 그림을 보면 누구나 아 토끼다 라는 생각이 딱 떠올라요. 뭐 트릭이 있나? 다른 거라도 있나? 아니 영락없는 토끼예요. 별 생각 없이 토끼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두번째 질문들입니다. 48 곱하기 27 뭘까요? 갑자기 생각이 안나죠. 아 이것을 보자마자 그 뭐 생각이 안날거에요. 시간을 투자하지 않으면 답이 986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그쵸? 이것을 계산하려면 1의 자리 숫자를 먼저 곱하고 그걸 기억하면서 10의 자리를 곱하고 자리수를 맞춰서 더하고 또한 복잡한 과정을 펼칩니다. 이걸 통해서 천천히 생각하기를 경험하죠. 지금부터는 이것을 현재의식이라고 하겠습니다. 아까처럼 토끼를 봤을 때 바로 나오는 건요. 이거는 뭐 바로 반응하죠. 이걸 이제 무의식이죠. 별로 생각 안해도 나올 수 있는 것. 생각 시스템 1 이라고 하고요. 조금 전에 했던 건 생각 시스템 2 라고 하겠습니다. 자, 대니얼 카너머는요. 대니얼 카너머는 시스템 1과 시스템 2의 분업이 상당히 효과적이라고 말합니다. 자, 시스템 1은 즉각적인 판단과 결정을 말해요. 아까 토끼 했을 때 얘기입니다. 1차적으로 처리할 수 없는 복잡하고 어려운 일들 만났을 때 이제 시스템 2가 작동을 하죠. 지금도 시각, 청각, 후각, 촉각 이런 감각기관에서 신호를 보냅니다. 속도가 느린 시스템 2로는 이러한 방대한 정보를 빠르게 처리하기 힘들죠. 그래서요. 빠르고 자동화된 시스템 1을 사용합니다. 이것이 시간을 줄여주고 효과는 최대로 높여주게 되거든요. 이것처럼요. 우리는 두 가지 시스템으로 생각을 합니다. 즉각적으로 대답할 수 있는 것 또는 곰곰이 생각하고 계산하고 이렇게 좀 따져봐야 되는 것들 시스템 2 우리는 시스템 1을 움직이게 하죠. 굳이 고민하지 않고 바로 대답할 수 있게 설득이라는 것 내가 원하는 쪽으로 움직이려면 고민하고 고민하고 고민할 시간을 주지 않는 거죠. 시스템 1이 작동되게 하는 것 어떻게 보면 무의식을 움직이게 하는 거죠. 무의식을 공략하는 거죠. 그런 얘기입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야. 무의식으로 사람을 움직일 수 있다고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스스로 늘 냉정하고 나는 좀 이성적으로 생각한다. 늘 판단할 때는 꼼꼼하게 한다. 라고 여기실 겁니다. 긴장하지 말고 잘해야지. 마음 먹어도 막상 무대에서는요. 손발이 떨리고 땀이 날 때 빨리 일어나서 외출 준비를 해야 하는 것을 잘 알지만 침대에서 나오기 힘들 때 시험 공부를 해야 되는데 도무지 의욕이 생기지 않을 때 머리로는 나쁜 남자인 줄 알면서도요. 도저히 헤어질 수 없고 여전히 사랑할 때 누구나는요. 누구나 이렇게 자신의 의지하고는 상관없이 뭔가 어떤 힘이 작동했던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그게 바로 무의식이에요. 무의식은요. 잠시도 쉬지 않고 작동을 하고요. 우리를 조종합니다. 내가 스스로 멈출 수도 없어요. 그래서 현재 의식을 사용하는 동안에도 무의식은 계속 작동을 하거든요. 현재 의식에서 일어나는 생각과 무의식이 충돌하면요. 가끔 이렇게 모순이라는 게 발생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현재 의식의 명령과 정반대 행동을 하기도 하고요. 머리로는 생각을 하는데 몸은 다른 데로 움직이는 그런 경우 있죠. 그런 경우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당신이 원하는 것들을 상대의 무의식에 심어준다면 상대를 원하는 대로 생각하고 행동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 책 보고요. 제가 당했다 생각이 든 게 반전이 있어요. 이걸 말씀을 드려야 되나 나중에 책 보신 분은 아는데 이거는 말씀드릴게요. 반전이 아까 그 48 곱하기 27 얼마라 그랬죠? 네. 986이라고 그랬잖아요. 저도 그냥 그럼 986이겠지 했는데 아니네요. 1296이 되는 거예요. 자 아 986입니다. 이래버리면 그냥 믿잖아요. 우리는 계산 안 하잖아요. 의심하지 않잖아요. 근데 1296이에요. 여기서 또 놀라운 경험 깨달음이 있었어요. 맞다. 그냥 상대가 이겁니다. 그러면 또 이거잖아요. 그러면 또 믿어버려. 의심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또. 계산하고 시스템 1을 작동하기 귀찮은 거죠. 그냥 시스템 1로 가버리는 거죠. 이야 기가 막힌네요. 여기서 사람을 이렇게 뒤통수를 치네요. 자 이론과 논리를 뛰어넘는 무의식의 힘 현재 의식을 우회하고 무의식을 공략하기 위한 방법을 이 책에서 공개를 하게 됩니다. 21페이지입니다. 마술사의 설득이 진짜 무서운 이유 마술사의 설득이 진짜 무서운 이유 와 이 제목 좋은데요. 자 테이블에 카드 3장을 놓습니다. 석장을 놔요. 놉니다. 자 여기에 있는 석장의 카드 중에서 느낌이 오는 카드 한 장을 콕 집어주세요. 그럼 이제 상대방이 어 가운데 걸로 할게요. 이랍니다. 관객의 카드 하나를 선택했고요. 그때 마술사는요. 관객에게 예언 봉투를 보여주면서 말합니다. 자 저는요. 이 봉투 안에 예언 카드 한 장을 믿음에 놓았습니다. 당신이 선택한 카드와 봉투 속의 카드는 정말 놀랍게도 일치합니다. 자 봉투를 열어서 카드를 확인합니다. 그 다음에 일어날 일은 굳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예상할 수 있죠. 희한해요. 이런 거 맞추는 거 보면 마술사는요. 관객의 특정 카드를 선택하도록 유도를 하거든요. 다시 말해서 나는 관객에게 구구절절 이야기하지 않고도 내가 원하는 카드를 선택하도록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먼저 오른손을 들어서 바닥에 있는 카드를 카드 위를 왔다 갔다 합니다. 오른손을 들어서요. 그리고 나서 순간적으로 느낌 오는 것 한 장만 콕 찍어주세요. 하고 말할 때 손가락으로 마술사가 원하는 카드를 이렇게 살짝 가리키는 거예요. 강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사소한 행동으로 정말 그 카드를 선택을 할까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있을 거예요. 그런데 경험을 통해서 이 작은 손동작이 선택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시는지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 마술은 늘 통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약 90% 이상은 성공한대요. 이 마술은요. 상대방의 주의 집중력 외쪽 조건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성공률을 높이기 위한 요령이 있대요. 반드시 관객이 먼저 카드를 선택하도록 해요. 그 후에 미리 준비한 봉투를 보여주는 겁니다. 자, 봉투를 먼저 보여주고 여기에는 당신이 선택할 카드가 들어있을 겁니다. 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면 굉장히 신중하게 선택하는데 일단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카드를 선택해 주세요. 자, 석장 중에 한 상의 카드를 선택해 주실까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약간의 성격 동작을 내가 원하는 카드 쪽으로 이렇게 대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카드를 선택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준비한 봉투를 꺼내고 봉투 안에 카드와 관객이 선택한 카드가 일치할 것이라는 사실을 그때 얘기하는 거죠. 이 마술은요. 관객에게 순간적으로 카드를 선택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성공률이 높은 거예요. 처음부터 봉투를 보여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무의식의 영향력을 영향을 끼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식을 하게 되니까. 이처럼 마술사는요. 관객의 무의식을 이용해서 그들을 조종하게 됩니다. 그래도 잘 믿기지 않는다면 이시 히오르키의 콜드리딩이라는 책을 보세요. 저도 이 책 굉장히 감명짓게 봤고 거의 딸딸딸 외우도록 봤습니다. 콜드리딩 여기도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점성술사나 이런 무속인들이 미리 그 사람을 조종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쪽으로 대답할 수 있게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책입니다. 콜드리딩 여기에도 이런 실험들이 나오죠. 비교적 간단한 실험이라서 우리들도 일반인들도 한번 해볼 수 있는 그런 마술입니다. 여기서 이 책이 없는 팁을 좀 드릴게요. 제가 이용호 마술사한테 배운 거예요. 이용호 마술사는 굉장히 철저한 사람이거든요. 국가대표잖아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1, 2, 3이에요. 2를 제가 선택하게 했는데 모르잖아요. 10% 확률 1로 선택하잖아요. 그러면 여기 책이 없는 내용입니다. 이용호 마술사는요. 봉투가 3개예요. 봉투가 3개야. 기본적으로는 속주머니에서 나오는데 1을 선택하면 뒷주머니도 나오고 예를 들면 3을 선택하면 옆주머니에서 나오게 해요. 그런 것까지 대비를 다 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수업하면서 배웠어요. 최악의 상황까지 다 대비를 하더라고요. 그 얘기는 요청에 안 썼네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해보면 저도 수업 시간에 이용호 마술사한테 배운 거거든요. 저는 가르치는 거지만 사실은 배워요. 배워야 가르치니까. 그래서 마술을 많이 배웠는데 써먹어봤거든요. 이거 진짜로 90%가 내가 손가락 대는 쪽으로 선택을 합니다. 신기하더라고요. 이런 것도 많이 해봤어요. 1부터 5 사이에 아무나 숫자를 선택해 보세요. 1부터 5 사이에 그러면 대부분 3을 선택해요. 대부분 3을 선택합니다. 그러면 그때 봉투에 있는 카드를 꺼내는 거죠. 희한해요. 한번 해보세요. 1부터 5 사이에 숫자 하나 선택해 주실래요? 그거 쓰세요. 제가 안 볼 테니까. 그러면 대부분 3을 쓰거나 그렇더라고요. 왜? 1은 좀 너무 극단적으로 5도 그렇고 2, 3, 4 남았는데 가운데 있는 3을 선택할 확률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이번에는 26페이지입니다. 26페이지 26페이지 뭐라고 써있냐면요. 딱 펼쳤더니 검은색 바탕에 이렇게 써 있어요. 검은색 바탕에 흰 글씨로 여기서부터는 절대로 읽지 마세요. 여기서부터는 절대로 읽지 마세요. 이렇게 써 있어요. 세상에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안 읽으실게 이제 덮을까요? 절대 안 덮죠. 봅니다. 봐봐요. 보면 그 다음 페이지 28페이지 이렇게 써 있어요. 반갑습니다. 결국 읽고 말았군요. 당신이 이 글을 읽고 있다면 내가 내린 명령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상하게 사람들은요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어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은 어떤 행동을 하기 앞서 그것에 대한 합당한 이유를 찾는 찾습니다. 당신이 명령을 듣지 않고 이 글을 계속 읽고 있다는 것은 납득할 만한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맞아요. 이런 것도 있고 제가 설득을 하거나 소통을 할 때 제일 얘기하는 부분이 그거예요. 또 자기의 꿈이나 비전 쓸 때 하는 얘기 그거예요. 술 먹지 않기 이렇게 쓰면 안 돼요.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자녀에게 화내지 않기 제가 그거 쓰지 말라고 그랬어요. 화내지 않기 그러면 화냅니다. 술 먹지 말기 그러면 술 먹고 싶습니다. 하지 말라면 더 하고 싶거든요. 뭐뭐 하지 않기 그러면 그게 떠올라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쓰셔야 됩니다. 자녀 칭찬하기 이렇게 쓰셔야 돼요. 화내지 않기 뭐 이렇게 혼내지 소리 지르지 않기 이렇게 보다 자녀에게 조용조용 얘기하기 부드럽게 얘기해야지 욕하지 않기 이건 안 돼요. 하지 말라 그러면 그거 하지 말라 그랬을 때 하는 거 그게 떠오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닙니다. 역시 이것도 여기에 연관이 있는 거죠. 현재의식은요. 따지고 분석하고 비판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따질 수 없게 만들면 어떨까요? 현재의식의 작동을 잠재우면 상대를 원하는 대로 움직이게 할 수 있을까요? 이용우 마술사가 카드 마술을 보여줄 때 쓰는 방법이랍니다. 선택한 카드를 가운데 놓고 잘 섞어 보겠습니다. 아저씨 제가 직접 섞으면 안 돼요? 관객들 중에는요. 마술사의 카드를 직접 섞어 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마술사가 안 된다고 하면 관객은 마술사의 능력에 의심을 품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관객이 직접 카드를 섞을 기회를 줍니다. 이건 예고에 없는 사실 위스크한 부분이래요. 관객의 카드를 확실하게 다시 말해서 꼼꼼하게 아주 엉망 징창으로 섞은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실력 있는 마술사를 하더라도 관객의 카드를 찾아내는 게 쉽지 않대요. 그래서 마술사는요. 관객 스스로 카드를 섞는 둥 많은 둥 대충 섞도록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여기서 그만하면 충분히 섞으셨습니다. 카드를 주실까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아니에요. 더 섞을 거예요. 더 섞겠죠. 그렇게 안 한대요. 프로마술사는 무언의 명령을 내린답니다. 무언의 명령. 카드를 막 섞기 시작한 상대에게 아무 말 없이 슬쩍 손을 내미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제 그만 카드를 주세요. 라는 무의식의 직접적인 명령을 내리는 거죠. 그럼 신기하게도 관객은요. 섞다 말고 바로 카드를 준대요. 말로 부탁할 때보다 훨씬 효과적이랍니다. 이걸 응용하는 게 참 좋을 것 같아요. 이걸 바로 리딩이라고 해요. 리딩. 리딩. 리딩이란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상대를 이끄는 기술을 말합니다. 이런 기법은요. 1대1 뿐만 아니라 다수의 관객을 상대로 하는 무대 마술에서도 유용하게 사용이 된대요. 또 인류 마술사와 그렇지 못한 마술사를 나누는 것도 바로 이 리딩입니다. 박수를 유도할 때를 예를 들어 볼게요. 아마추어 마술사는요. 무대 위에서 시뜨리도 없이 자 박수 한번 주세요. 자신의 손을 막 귀에다 가져대면서 박수를 유도하는 거죠. 손동작을 하거나 이거는 아마추어 마술사예요. 아마추어 마술사. 인류 마술사는 어떻게 유도할까요? 그대는요. 알맞은 타이밍에 멋진 보조를 취하거나 미술을 짓는 것만으로도 박수를 유도하는 거예요. 훨씬 프로답죠. 고급스럽고 스스로 박수를 치게 하는 것처럼 관객 스스로 치는 느낌이 들게 해주는 거죠. 실제로 이오우 마술사가 유치원 공연할 때 무의식에 직접 명령을 한대요. 유치원 공연은 여러가지 어려움이 좀 있잖아요. 집중도 안되고 어수선하고 참 곤욕스럽습니다. 또 아이들 막 무대 앞에 나와서 마술사 옷도 만지고 소품 상자 뒤로 돌아가서 쳐다보고 그 안에 뒤적거리고 막 그러면 공망 징창이 되잖아요. 그럴 때 이오우 마술사는요. 아이들 자리에 앉은 자리에 바닥에다 빨간색 테이프를 이렇게 무대와 수평하게 가로로 요렇게 붙여놓은데요. 그러면 신기하게 아이들이 무대 위로 올라오지 않는답니다. 이건 실험으로 증명이 됐습니다. 영국에서 진행한 실험인데요. 지폐들이 튀어나와 있는 지갑 하나를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거리 위에 이제 떨어뜨려줍니다. 길을 지나던 사람들은 주변을 살피더니 바로 지갑을 주워서 사라졌는데 이 지갑을 떨어뜨린 후에 지갑 주변에 빨간색 원을 그렸대요. 그랬더니 상황이 달라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갑을 안 가져가는 거예요. 이 무언의 메시지죠. 이게 음 누가 일부러 해놨구나 이거 가져가면 안되겠다 이런 거죠. 이런 식의 효과적인 리딩 기술이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의 교수법 문제입니다. 이거는 공자아카데미 지도자 과정에서 발췌했대요. 저도 처음 보는 건데 신기합니다. 만약 수업 시간에 두 학생이 시끄럽게 떠들고 있다면 수업 진행에 최대한 영향을 주지 않고 학생들을 제지시킬 수 있는 방법은 4지선답니다. 여러분들 골라보세요. 1번 반복해서 주의를 준다. 2번 다른 학생과 자리를 바꾸게 한다. 3번 다른 학생을 칭찬한다. 4번 말없이 학생 옆으로 간다. 정답은? 네 여러분 고르신 거 그거 맞아요. 4번이죠. 그죠? 4번이라고 하셨죠? 저 같애도 4번이라고 그럴 것 같아요. 맞아요. 4번입니다. 1번 2번 3번 반복해서 주의를 준다. 다른 학생과 자리를 바꾸게 한다. 다른 학생을 칭찬한다. 뭐 이런 방법이 나쁜 건 아니지만 큰 효과가 없을 거예요. 근데 그냥 말없이 학생 옆으로 가면 떠들던 학생이 조용해질 거예요. 이 무언의 리딩이죠. 스스로 조용하게 만드는 아주 훌륭한 방법입니다. 이용호 마술사의 마술처럼 설득하라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33페이지 스스로 움직이게 하라. 지금부터는요 마술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기법을 공개합니다. 너무 중요한 부분이라 공개할까 말까 망설였대요. 심리학적인 원리라 뭐 감추려고 해도 감추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요즘 뭐 마술 외에도 많이 쓰이니까 공개한답니다. 바로 그게 미스트랙션입니다. 사전적 의미는 이래요. 미스트랙션 잘못된 지시 성명이나 주소 오기 판사의 부당한 지시 이걸 미스트랙션이라 그래요. 마술에서는 사전적 의미는 조금 다르지만 어쨌든 주위를 다른 곳으로 돌리는 개념으로 미스트랙션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술사가 무대 위에서 신기한 마술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마법이 아닌 이상 관객들 몰래 물건을 숨긴다거나 꺼내오는 비밀스러운 손기술이 필요한 거죠. 이때 마술사는 다른 곳으로 관객의 시선을 돌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 여러분 제 손을 보지 말고 무대 오른쪽을 보세요. 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럴수록 더 마술사의 손에 집중을 하잖아요. 근데 이때 무대 오른쪽에서 미녀가 걸어 나오면 어떨까요? 모든 관객은 자연스럽게 아름다운 미녀를 보게 됩니다. 바로 이때 마술사는 편하게 비밀스러운 동작을 할 수 있는 거죠. 제가 쇼호스트들 면접볼때도 이 미스트랙션 얘기를 하는데 비슷하네요. 꼭 핸들링을 하라 그러거든요. PT 도중에 면접볼때 프레젠테이션을 할 때 뭔가를 꺼내서 보여줘라. 뭔가를 들어라. 그러면 시선이 자연스럽게 내가 손쪽으로 방향이 가거든요. 안 그러면 자꾸 사람 얼굴만 봐요. 계속 얼굴 들여다보면서 단점을 찾으려고 그래. 엄마 코가 삐뚤어졌네. 엄마 눈이 짝짝이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자꾸 시선을 분산시키라고 얘기를 해요. 강사도 그렇습니다. 너무 서서 그냥 연단해서 여러분들이 발표만 하는 것보다는 판서를 하거나 또는 프레젠테이션을 할 때 애니메이션을 넣거나 동영상을 보여주거나 음악을 눌러주거나 이렇게 해서 관심을 분산시키는 거죠.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미스트랙션의 정확한 건 아니지만 그런 거 비슷한 범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소설에서는 그런 거 많이 쓰잖아요. 범인이 아닌 사람을 범인처럼 의심스럽게 만드는 그런 그렇게 만들죠. 영화에서도 그렇고 뭔가 그쪽으로 자꾸 비춰줘요. 그 사람이 범인인 것처럼 범인 아니에요. 정치인들은 자기에게 불리한 사건이 생기면 그런다면서요. 저도 카더란데 연예인 스캔들 터지고 마약이 터지고 병역 문제가 터지고 그런 연예인들 갖고 있다가 터뜨린다는 카더랏 얘기도 있고요. 일리가 좀 있는 얘기거든요. 또 전두환 전 대통령 그때 그런 얘기 많았잖아요. 정치에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면 안 되니까 프로야구 만들고 포론을 유통시켰다. 그런 이야기도 있고요. 이것처럼 대중을 상대하는 소설가나 정치인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미스트랙션을 활용하고 있었던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미스트랙션은요. 주위를 다른 곳으로 돌려서 상대를 내가 원하는 상태로 만드는 겁니다. 실제 생활에서 미스트랙션을 잘 보여주는 사례가 또 있죠. 아이들이 횡단보도 건널 때요. 아무리 주위를 줘도 막 뛰는 거예요. 자꾸 뛰고 그러니까 방법이 없죠. 갑자기 뛰어나오면 아무리 주위를 해도 갑자기 애가 뛰어나오면 사고가 날 수밖에 없죠. 여기서 손들게 만드는 게 미스트랙션이네요. 자 손든다. 뭐라고 알아서 가르쳐줘요. 여러분이 키가 작으니까 손을 들면 여러분을 찾을 수 있어요. 손 들고 건너세요. 막 이러면 요즘 아이들 손 들고 잘 건넙니다. 근데요. 여기에는 어마어마한 미스트랙션이 숨겨져 있습니다. 차에 있는 운전자가요. 그 조그만한 꼬맹이가 손을 들어봐야 머리 위로 기껏해야 5cm 올라올 거예요. 손이 그럼 얼마나 커지겠어요. 이거는 큰 의미는 없어요. 진짜 의미는요. 손 들면 빨리 뛸 수가 없습니다. 아이들이 손을 들면 자연스럽게 걸어갑니다. 여러분 해보세요. 손 들고 빨리 뛸 수 있는가. 못 뛰어요. 손을 드니까 못 뛰는 거야. 천천히 걸으니까 사고 날 확률이 적은 거지. 그게 미스트랙션입니다. 기업비에서도 비슷한 방법을 사용해요. 하루에 수백 명이 드나드는 대형마트에서는요. 카트 정리가 큰 골칫거리였잖아요. 사람들이 맘에 카트 버리고 가고 그러니까 그럴 때 아이디어 낸 거죠. 100원짜리 동전 지금도 외국에 가면 동전 동전 안 합니다. 저도 가보니까 없어요. 동전 구하는 데가 한국에서 개발한 거예요. 그게 100원짜리 동전 하나 때문에 얼마나 정리를 잘해줍니까. 그게 바로 고객을 직접 스스로 할 수 있게 움직이는 미스트랙션 중에 하나입니다. 기가 막히죠? 31페이지 사람은 어떻게 선택하는가? 마트에 가서 필요한 물건을 사기로 했습니다. 합리적인 당신은요. 충동구매를 방지하기 위해서 구매해야 할 물건만 꼼꼼하게 메모했습니다. 당신은 다른 것들에게는 눈길조차 주지 않고요. 오로지 메모한 물건들만 삽니다. 그것도 정말 끝까지 매순간 합리적인 쇼핑을 했다고 할 수 있을까요? 비합리적인 쇼핑은 합니다. 얼마나 많은 그 안에 장치들이 있는데요. 홈쇼핑도 그렇고요. 마트도 그렇고요. 예를 들어볼까요? 처음에 마트 들어가면 제일 먼저 뭘 만나냐면요. 쌀이 나옵니다. 쌀. 무거운 거. 이게 고객을 위한 부분도 있어요. 나중에 다 산 다음에 쌀 나오면 위에 짜부대잖아요. 쌀부터 굉장히 복잡하게 만들어요. 미로처럼. 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카드라인데요. 마트의 1등 상품 신라면 그리고 커피믹스 이 부분은요. 잘 찾지 못하게 만드는 방법도 있습니다. 어차피 그거 샀거든요. 그런 부분은 잘 안 보이는 곳에 배치를 합니다. 다른 물걸들이 전략적으로 마진이 좋은 거 이런 거 배치를 하고 마지막에 매대에서는 뭐가 있습니까? 간편하게 집을 수 있는 걸 깔아놓죠. 아이들 눈 높이에 아이들 용품을 깔아놓고요. 배치해놓고 이런 부분들 정말 합리적인 쇼핑이 될까요? 잘 안됩니다. 마술이 또 예를 들어보면요. 마술을 주제로 한 영화가 있어요. Now You See Me 라는 영화가 있는데 첫 장면이요. 저도 기억나네요. 잘생긴 남자 마술사가 여성에게 카드를 보여줍니다. 카드를 한 장씩 빠른 속도로 보여주면서 마음에 드는 카드 한 장을 생각하라고 말합니다. 그 후에 카드 뭉치를 흩뿌리면서 빌딩 쪽으로 던져요. 빌딩 창문에 불이 켜집니다. 그 불빛들이 만든 모양은 다이아몬드 7D입니다. 놀랍게도 여성이 생각한 카드와 일치하는 거죠.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영화니까 짠 거겠지 할 수 있을까요? 근데요. 할 수 있답니다. 일반인들도. 결론은 돈이 좀 든다는 거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 건물에다가 세븐하트가 나올 수 있게 만들어놓고 세븐하트가 아니라 세븐다이아몬드죠. 세븐다이아몬드를 뽑게 만드는 게 관건입니다. 일단은 세븐다이아드만 나오게 해놓고 만약에 세븐다이아몬드를 안 뽑았으면 불 안 켜주면 되는 거고 아 이거 의심이 많지 이 책이 없는 내용인데 그러면 될 것 같아. 어쨌든 세븐다이아몬드를 어떻게 뽑느냐 이게 관건이잖아요. 뽑게 하느냐 굉장히 많은 카드에서 심리적인 트릭이 있어요. 이것 때문에 이 영화를 본 사람들에게 적지 않은 사람이 어? 나도 세븐다이아몬드 세븐 생각했는데 이런 반응을 보인대요. 그 장면을 보면 그게 포스라는 기술인데요. 포스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마술사가 원하는 카드를 선택하도록 가는 기술의 일종이에요. 포스에는 여러가지 방법이 있는데 영화에서 사용한 방법을 공개합니다. 먼저 카드 중에 다이아몬드 7을 카드 뭉치 가운데 세팅을 해요. 다이아몬드 7 카드에 바로 앞장 카드 있잖아요. 앞장 카드의 모서리를 가위로 앞쪽에 조금 자르는 거예요. 티 안나게 모서리를 가운데로 가위로 앞끝을 조금 짧은 거지 그 카드가 그런데 잘 모르게 하는 거죠. 그리고 카드를 넘기잖아요. 그러면 아무래도 앞장 카드가 짧기 때문에 탁 하고 한번 걸렸다가 세븐 다이아몬드가 보이고 그리고 넘어가거든요. 세븐 다이아몬드가 딱 보이고 그리고 넘어가거든요. 이때 다이아몬드 7은 다른 카드에 비해서 잠깐 더 보이는 거예요. 관객에 노출되는 거죠. 이때 지체하지 않고 카드 하나를 생각하세요. 라고 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마술사가 원하는 대로 다이아몬드 세븐을 생각합니다. 그 짧은 시간에 조금 더 노출된 것만으로 가능할까 안 믿을 수도 있겠지만 당해봐야 되겠는데요. 굉장히 유용하게 쓰이고 실제로 이 방법을 쓰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만 아니면 세븐 하는 거죠. 이게 마케팅이나 여러가지 면에서 많이 이용이 돼요. 노출 효과라고 그러죠. 더 많이 보면 익숙해지고 그걸 선택하게 된다. 대만에서 실제 있었던 일인데 멀리 떨어져 있는 여자친구에게 2년 동안 400통의 러브레이터를 썼대요. 그런데 이 여성은 결혼을 했는데 이 남자랑 결혼한 게 아니고요. 우체부랑 결혼을 했대요. 2년 동안 400통 1년에 200통 이틀에 한 번씩 3일에 두 번씩 온 거야. 자꾸 만나니까 눈이 맞은 거지. 로버트 치알디니의 설득의 심리학법은 이런 것 있죠. 우리는 어떤 세상에 익숙해지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 대상을 좋아하게 된다. 에펠탑도 그렇죠. 처음에 에펠탑이 생겼을 때 프랑스 시민들은 아주 그냥 흉물이라고 엄청 싫어했대요. 지금은 에펠탑이 없는 파리를 생각할 수가 없죠. 맨날 보니까 정든 거예요. 이제 익숙해진 거죠. 자동차 판매형으로 기네스에 올랐던 조지라드 이분도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자기의 판매기법 두 가지. 첫 번째 정당한 가격 두 번째 고객들은 좋아하는 사람에게 차를 구입한다. 좋아하는 사람에게 차를 구입한다. 그래서 조지라드는 250명의 법칙으로 유명하죠. 한 사람의 상가집이나 결혼식을 갔더니 평균 250명의 사람들이 오더라. 그래서 저는 자기는 한 사람을 완전히 감동을 시키면 그 사람에게 250명을 소개받을 수 있다. 자주 찾아갔대요. 카드도 보내고 수시로 카드 보내고 계속 생일 카드부터 시작해서 그때 당시 안으로 오시대니까 비서가 쓰면 본인이 사인만 한대요. 타이프 치고 그러면 그때 타이프였으니까 어쨌든 친필사인이 들어간 편지를 보내는 거죠. 계속 인사를 하고 보내고 만나고 연락하고 그러면 사게 된다. 소개하게 된다. 라는 부분입니다. 자 지금까지 책의 아주 일부분만 말씀드렸어요. 이걸 사실 다 읽어드리면 저 이용우 마술사한테 혼납니다. 책 팔아야죠. 남의 책 갖다가 지금 너무 알려드리면 안되고 아마 이 정도만 들으셔도 정말 도움이 많이 되셨을 거예요. 이 밖에도 어마어마한 것들이 이 책에 있습니다. 마술처럼 설득하라. 굉장히 많은 공부를 했어요. 이 마술사는 난독증을 어떻게 그걸 극복하고 이렇게 많은 책을 보고 공부하고 이 책을 썼는지 저는 뭐 짐작이 됩니다. 정말 성실한 친구거든요. 마술은요 성실한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엄청난 연습을 해야 돼요. 잠을 두세 시간밖에 안 자고 대회가 앞에 있으면 감을 익히기 위해서 잠을 잘 안자면서 연습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손 익히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노력을 합니다. 예술입니다. 예술가 이자 교수이자 박사 이용우 박사의 이용우 교수의 마술처럼 설득하라. 꼭 구입하셔서 보시기 바랍니다. 제자라서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어때요? 내용 들어보니까 괜찮으시죠? 이용우 마술사의 마술처럼 설득하라. 추천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음에 드신다면 저 이 얘기 처음 해보네요. 그동안 방송하면서 요즘 많이 하던데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편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카카오톡에서 이북 받는 법을 알려드립니다. 카카오톡의 친구 찾기에서 그냥 제 이름 김효석을 검색하시면 플러스 친구가 뜹니다. 채팅방에 클릭하시면 되고요. 여기에 추가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저랑 친구가 된 거예요. 확인 누르시면 바로 친구가 되고요. 아래쪽에 이북 받기라고 보이시죠? 여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바로 다운됐죠? 여기를 클릭하면 또 다운로드가 돼서 이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화면상에 보이는 거니까 또 다운로드를 한번 더 눌러주세요. 내 휴대폰에 들어와 있습니다. OBM 설득 마케팅 80페이지 오프닝 부분까지만인데요. 도움이 되실 겁니다. 앞으로 저랑 친구 되셨으니까 다양한 강좌나 또 자료들 보내드리겠습니다. 카톡에서 계속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